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자 개인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해당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론조사 결과는 일체 선거법상 공포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30일과 3월 30일에 실시되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양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드러내는 마지막 그런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4월 7일 선거일까지는 유권자들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궁금함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은 1선에서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기자들이 전하는 그런 현장 취재계에서 선거운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런 현장 취재기를 전하는 기사도 기자가 갖고 있는 그런 후보나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일정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들 쭉 훑어보면서 중앙일보의 두 기자가 쓴 두 편의 그런 현장 취재기사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날 중앙일보 심새롬 기자의 기사 제목은 내곡동을 외칠수록 박영선은 사라졌다 사라진 인물론 여당 딜레마란 그런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현장 취재기기 때문에 선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실이 아니고 기사는 기자의 의견을 더한 현장 취재기기 때문에 읽는 분이나 듣는 분이 잘 이렇게 소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새롬 기자의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거티브 공세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으면서 이날 민주당 내부에서는 선거의 임무를 내세워했는데 당주도 정치 공세만 남아서 아쉽다 이런 수도권 중진에 그런 아쉬움을 담아냈습니다 또한 신새롬 기자의 기사에는 4월 4일 날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재선 의원은 후보 본인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당주도 전략의 후보가 시생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또 내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당 지도부부터 의원들의 얘기까지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의 총공세를 집중하는 사이에 정작 박영선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심새롬 기자의 그런 기사를 통해서 박영선 인물론 부상이 좀 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게 여기는 그런 당 내부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심새롬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또 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여당이라면 인물과 공약을 선거 전면에 내세워서 비전을 제시해야 됐는데 오히려 우리가 네거티브 선거를 주도하게 됐다 이렇게 다소 비판적인 그런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심새롬 기자는 한 최고의원은 박 후보가 장관직을 던지고 나올 때만 해도 판세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후보 본인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담한 상황일 것이다 이런 내용을 또 실었습니다 또한 또 심새롬 기자는 기사의 말미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권 심판론 바람이라는 그런 작은 중간 그런 기사 제목을 달고 또 이런 내용을 실었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민주당 후보들이 갇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새롬 기자가 쓴 현장 취재계에 내는 내용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은 이렇게 주장한다 이 배종찬 소장의 의견을 인용문을 붙여가지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서울 지역 긍정평가가 박영선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의 서울 지역 부정평가가 오세훈 지지율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 대결이 아닌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인물 간의 대결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평가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마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은 이런 정치나 이런 여론 추세나 이런 부분이 아마 전문가이기 때문에 심새롬 기자가 별도의 그런 인용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참 많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건의 이제 여러 인사들이 사라진 인물론에 대한 아쉬움을 피력하긴 했지만 그 정권 심판론 바람이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 좀 덧세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져왔는데 심새롬 기자의 기사에 실린 또 이 배종찬 소장의 의견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그런 가설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이 점을 일단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 어제자 4월 4일 날 중앙일보의 윤석민 기자의 기사에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에도 문 이름이 지워졌다 예외 없는 5년차 고난의 행군이란 그런 제목의 기사도 현장 분위기를 읽는 데 제법 도움을 주는 기사입니다 윤석민 기자의 주장 가운데 아주 핵심 부분만 간략하게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을 1년을 앞두고 여당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3월 30일 날 정부 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을 공식으로 사과했다 당 대표 시절에 아파트 가격 폭동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했던 거였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달 3월 28일 날 서울 강남 재개발 재건축은 공공주도만 고집하지 않겠다 이것은 바로 문 대통령의 공공주도 공급 원칙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런 내용을 윤석민 중앙일보 기자가 기사에서 소개하면서 윤석민 기자가 이렇게 자기의 주장을 정리해 나갑니다 박영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에는 문 대통령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2018년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 후보들이 선거 공보물 등에서 문 대통령과의 인연을 과시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한 문장입니다 그때와 다른 점이라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포인트대로 떨어진 것이다 저의 해설은 인물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더라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의 지적처럼 선거 전체의 모습이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로 선거가 흘러가고 있다 이런 바로 지적이 이번 선거를 읽는 데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일보에 속한 이 두 분의 그런 기자들의 현장 취재기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4월 5일 날 라디오에서 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전투표에서 서울과 부산 모두 크게 이긴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피말리는 1% 싸움으로 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전투표가 아직 개표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주장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보도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난 보도에 따르면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이렇게 발표한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투표함을 개봉할 때까지는 유권자의 선택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식적인 그런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선거를 하루 이틀 앞두고 취재 1순 기자들의 그런 현장 취재기 기사에서 대략 자신이 갖고 있는 감각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그런 가설 같은 것을 갖고 비교해보면서 대략적으로 선거 판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렇게 조심스러운 추적을 해볼 뿐입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내용들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고 기자나 또 선거 전문가들이 현재 판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런 부분을 제가 대부분 소개하고 또 약간의 아주 짧은 그런 저의 의견을 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의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